4개월밖에 안 됐대요. 네. 어떻게,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파니는 살이 빠졌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 몇 킬로 늘었죠? 저는 30킬로를 쪘어요. 어때요? 살찌니까? 상관없어요? 파니가 좋아하면, 부인이 좋아하면 상관없어요? 네 그렇긴 한데 몸에 무리가 가더라고요. 무리가 오지. 갑자기 찌면. 근데 보기 좋아요. 보기는 좋은데 땀 흘리는 거 봐요. 이게 살이 찌니까. 자, 우리 니 자매부터 갑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먼저. 오오오. 소창의 실현명 선택. 아, 이 노래 어려운 노랜데. 어려운 노래예요, 어려운 노래예요. 아, 이 노래 현심 씨도 좋아하잖아요. 아. 현심 씨, 댄스 부탁해요, 댄스. 이현경 씨 스태프 밤네요 아 좋아요 좋은 자세야 아 현심 씨 늘어진 마음 아 늘어진 마음 아 우리의 김현심 늘어지지 않았어 컴온 왜 나를 포기했는지 이젠 알았어 정말 나보다 예전 그녀가 더 쉬웠겠지 너는 그녀를 네가 정리했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너 의심에 당하면 오늘의 이런 실패는 없었을 거야 흔들리지 마 너밖에 없어 네 얘기 거짓말이라도 난 생생한데 나 몰래 지금껏 그녀를 만난 거야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어줄게 천사 거의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을 아냐 어차피 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잘 된 거야 이거를 너네만 잊어 예 엘리자맨 엘리자맨 나가세요 두 분 나가세요 안쪽으로 나가주시고요 안쪽으로 나가주시고요 아 뭐 나 누가 옆에서 꼬집는 줄 알았어 친구야 이리 와봐 친구야 이거 애찬 곡이야 친구야 노래방하고 키가 좀 다르군가 봐요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내가 물어보는 말 하면 대답하세요 이거 애찬 곡이에요 버리세요 누가 꼬집는 줄 알았어 네 이 노래는 소찬이 씨만 하는 걸로 자 이번엔 우리 파니 성민 도우입니다 멈춰 성인곡 정연지야 오프요 두 분 두 분 기대되네요 왜 좋아하겠다고요? 야 이번 죄송한데 웃지 마요 야 이번 예선 엄청나구나 야 이번 예선 엄청나 여러분 여러분 가사만 느끼세요 가사만 네 가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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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흐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나의 미움보다 걱정스런 맘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 어귀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줌마 아주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안겨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's on me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는